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이 초목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소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아멘 저는 성경을 한 장씩 읽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인데 그 중에 그냥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강렬하기보다는 그냥 제목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그냥 묵상식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님의 친형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형제들인데 적어도 30년을 같이 육신적으로는 30년이잖아요 살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참 아이러니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형제들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할 정도니까 참 육신을 갖는 사람이 복음을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구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 사상 아닙니까? 오실 것이다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가 너는 내 자녀야 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믿지 않는다 그것도 참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녀에게 내가 너 부모라 그러는데 부모 아니라고 얘기하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주 말씀처럼 거부하였죠? 거부하자지 예수님을 거부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57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리라 하시니 그들이 도를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해 나가시니라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단에서 조조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면 예수 그리스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조조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선의 최고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누가 보면 2장 21에서 40절에도 보면 시모온과 안나가 나오거든요 이들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안나 같은 경우도 남편하고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이 소천하고 84세가 되기까지 언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84세가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를 기다리는 성전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때를 바라보다가 기뻐했다는 말은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추석 날이 기다리고 기다려지거든요 서울에서 형들이 오니까 그것만 해도 즐겁잖아요 소풍도 얼마나 즐겁죠 실제 가면 소풍 가면 별것도 없거든 그런데 소풍 간이 그렇게 좋은 거야 시골이라 그때야 비로소 쌀밥에다가 무슨 어느 때 사람들이 쌀밥이라고 얘기합니까 어쨌든 간에 계란 후라이다 멸시 볶은 거 이모님하고 갔는데 그 사진은 아직도 초등학교에 있는데 기다리거든요 실제 뭐 별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메시아라는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 하나 잡고 구약실 때 기다렸는데 오셨는데 오셨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초록의 3장 18절 이사회 7장 14절 그게 다 신약에서 다 성취됐잖아요 이사회 7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저희 제의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천자가 인퇴 안 될 날이니 그 이름을 임만으로 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죠 세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 부분에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죠 거부하면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전히 제 가운데 있게 되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의인은 없는 이 한 명도 없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 초대된다는 말이 참 축복이거든요 이번 주 주요일 날 오후에도 제가 있는 동안에 처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본당에 스카이라운지가 있을 본당에 나는 또 스카이라운지를 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가가지고 우리 스승의 날 행세했거든요 스승의 날 우리 정주시장 분들이 해줬는데 그 노래 부르는데 참 개사를 했는데 스승의 은혜를 이렇게 개사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저는 감동스러운 게 뭔가 하면 전사님이 들어갔던 것에 감동스럽더라고요 목사야 늘 듣는 거지만 전사님의 은혜라는 단어들 하니까 얼마나 저게 좋던지 그런데 그런 자리에 초대받은 것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대통령이 내려놓는 것이 자유라 자유됐다 하면서 표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광스러운 국민과 함께 아니 아니 국민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해서 자기는 영광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과 함께해서 영광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이 말은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오는데 이걸 거부했거든요 그러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제 싹쓴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제가 어제도 이렇게 통화하다가 약간 톤이 높았어요 전사님한테 약간 마음이 좀 막 그러게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답답해가지고 약간 톤이 높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느낀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톤이 높은 것 같다고 진노란 말은 노 진노란 말은 찍겠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평생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에베스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한테도 찍히면 마음만 조금만 해도 약간 이렇게 예민하잖아요 칭찬받는 거 칭찬받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다 이거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 지인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거는 내가 가끔 아침이라 고상하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지옥가야 됩니다 그러니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운명을부터 사실은 운명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재화 사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갈라사 3장 13절에 보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한복 8장 4절에 보면 아위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12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진리를 알지 진리를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부활절 칸타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딱 다가온 게 이사회 53년 6절입니다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가시켰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정가시켰으니 우리 집사님이 만약에 빚이 10억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평생 못 갚을 빚이잖아요 매번 월급 들어오면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탕감시켜줬다 대신 누가 갚아줬다 그거 엄청난 거죠 10억을 탕감시켜줬다 대신 정가시켰다 우리 무리의 모든 제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죄가 없고 죄에 대한 형벌이 없고 죽음도 없고 진노도 없고 완전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믿는 승은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제가 이번 주에 주요일에 500장 찬양 부르는데 500장 찬양에 아침에 부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찬양 부르는데 너서 생명줄 던져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 힘쓰러 몰아간다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르니 형제여 어찌 지치하냐 이 찬양 부르는데 어떻게 마음에 참눈물이라는지 마음에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환란의 풍파가 휩쓸어간다 그게 마음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찬양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캠프 가서 만난 분이 지지나서 만난 분인데 여자분인데 옷가게에 와 우리 옷가게에 들어가서 권사님 한번 갔는데 옷가게에 와서 옷을 고르는데 앉아서 고르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희웃고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모자라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갈 데 없으니까 그래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울증 약을 평생 드셨더라고요 처음에 39일 하는데 되게 늙어 보이는데 무슨 39일 거짓말 권사님 집이 마침 옆이라 그분을 모시고 가서 권사님 집 모시고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울증 약을 오래전부터 먹었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 그렇게 잘했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72년생이야 그래가지고 그분 집을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다시 신방 예배들을 우리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함께한다 함께 함께 함께하면 변화가 온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했거든요 가끔 저도 바쁘게 팍 집 나오다 보면 키도 놔두고 오는 경우가 있고 가끔 막 바쁘게 오다 보면 휴대폰으로 놔두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깜빡 잊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순간 영호한토록 함께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거든 우리가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린다 근데 그것만 인식만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 이렇게 하니 잘 듣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어머니하고 사는데 어머니는 아예 침대에 놓고 계셔서 이렇게 아예 못 일어나고 계시고 요양보고사가 어머니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했다는데 말을 못 하시다 우리가 하니까 요양보고사가 6년 된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는 막 거부하다가 6년 됐으면 어머니하고 그분하고 있으니까 요양보고사가 거의 가장이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거의 침대에 놓아서 나이 연세가 있어가지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 여자분은 오늘 중에 약 드시니까 뭐 그렇고 약간 요양보고사는 6년 됐더라고요 하고 오는데 어쨌든 처음에 거부하다가 보금자라고 막 했더니 이 마음을 내가 다음 주 다음 주인데 오늘 운하 오늘 이제 원래 금요일날 캠프가 있는데 오늘 금요일날 우리가 미션을 미스니까 제가 다른 미션을 미스니까 못 가고 오늘 만나러 가려고 하거든요 요양보고사를 영접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차량을 부르는데 저 형제의 지척에서 허덕인다 시험고 한란의 풍파가 저 형제를 휩쓸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금하는 자는 것이 죄악입니다 죄악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안 믿었더라 오늘 본문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러라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양보고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본인 신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 되지 않고 영생을 취해내리라 얻어내리라 여러분 전도해보면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었는데 전도해보면 천주계 신자나 저분 몇 주 전에는 요하의 증인을 만났는데요 한 4, 50년 신앙생을 하신 분인데요 100%입니다 대부분 만나보면 구원도 가봐야 한다고 얘기도 하고 우리 말하는 신분 권세 획득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해내지 않고 영생이다 이 구원은 단해적이다 그리고 영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결과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사망 아래에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믿는 순간 자녀가 될 것이다 양자가 될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드리라 권세 3장 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것이다 안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저도 그랬었거든요 물론 우리 체질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획득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는 완전히 되는 거라 그럼 우리는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스 13,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믿는 순간에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누가 보면 10, 10,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리라 믿는 순간에 우리를 골렛을 장인 10절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게 체지만 남아있는 겁니다 어제도 아침에 묵상하는데 늘 아는 얘기지만 새롭더라고요 다 아는 얘기인데 전에는 이게 이해가 못했어요 요즘은 좀 이해가 돼요 뭐냐 가르쳐 드릴게요 전에는 좀 내 형편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가 이해가 안 되냐 고림대국서 5장 10절 그런 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는데 나는 그대로 그대로 체지를 그대로 있고 근데 무슨 새로운 피존입니까 딜레마였다 근데 요즘은 이해가는 게 내 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과 우리를 영적 축복 속에 부르신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지 우리 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그렇다는 걸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창식의 3장의 옛 체지를 모든 것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식 1장 27절 하나님의 형성만 잘 회복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체지만 조금 변화시키면 되지 근본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지를 어제도 제가 새벽에 가는데 뭘 그렇게 많이 하는지 밤 12시가 됐는데도 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짐을 막 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잔다 하면서 자버렸는데 체지를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천국 시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우리 아들이 지금 저하고 평생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저만큼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로마스 8장 1절에 보면 재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순간 다시 한번 의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 복음의 축복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이것도 믿으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 말은 내 체질이 내 성격이 지금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당해야 될 모든 체질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놨구나 단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듣잖아요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 처음에 살았던 얘기 들으면 그게 인생의 다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금요철화 때 솔로몬에 대해서 듣지만 솔로몬에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다가 아니죠 솔로몬에 축복을 얼마나 받습니까? 금요철화 때 듣잖아요 결론에 가서 솔로몬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 타락합니다 전도서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그럼 결론 부분까지 가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사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당시에는 물론 예수님이 왔지만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성사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믿잖아 우리는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육신을 믿지만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끝내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사위 하나님의 비밀을 믿잖아요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지금 성사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문제와 사건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룰을 범하지 않도록 그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체질에 돌아가지 않도록 나의 불신앙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시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시장 20절에 보면 한 계절씨만 이 계절씨 같은 작은 믿음이 산을 들어서 옮긴 날 정도면 계절씨의 작은 믿음이 산을 들어서 옮긴 날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조금만 있어도 엄청난 재앙과 저주도 단번에 영혼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왜 어찌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남원자로서 우리가 우리 예원께 남원자로 부르면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개본박도 그건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남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개본박도 수요일 날 들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특히 야구부하고 유다는 사실 야구부는 야구부에서 썼고 유다는 유다에서 썼잖아요 안 믿었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시모인이나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야구부와 유다는 결국 이 성경을 기록할 정도니까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바뀔 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다 같이 시련한 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못 깨닫거든요 가만히 놔두세요 타치하지 마세요 따로따로 이렇게 사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영적인 축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가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추구합니다